이겼다, 이겼다. 하나 싸움이야, 하나 싸움이야. 자, 이거 딱 보고 그려야 되거든요. 이번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. 어? 아이고야, 이거 쉽다. 쉽다, 쉽다. 이거 진짜 쉬운 거 봐, 진짜 쉬운 거 봐. 쉽다, 이거 쉽다. 자, 갑니다. 준비. 근데 어떻게 그래야 되냐. 시작! 야, 이거 쉽지? 야, 이거는! 야, 이거는! 쉽네, 쉬워. 너무 쉽다, 이거. 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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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아이고, 망했다. 아이고, 망했다. 그림이 망했다. 붕어? 땡! 됐다, 됐다. 이게 뭐야? 이거 붕어빵 먹는 거 아니에요? 저 붕어빵 먹었어, 붕어빵. 붕어빵 먹는 거잖아요! 붕어빵! 붕어빵! 뭐야? 땡! 땡! 됐다, 됐다. 야, 이거 완벽하다. 붕어빵이었는데. 야, 붕어빵이었는데. 야. 뭐라도 그리세요, 사장님. 사장님, 뭐라도 그리세요! 뭐라도 그리세요, 사장님! 안 오나? 땡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, 사장님, 그거 뭐야? 야, 붕어빵 먹는 거네. 아유, 저 하하. 이거 뭐야? 아유, 그만은 달지 못하겠네. 자, 전세미 씨 정답을 맞춰주십시오. 이거 포인트 잘 받아서. 위에도 있고. 쉽다, 쉬워. 네, 사실. 이거 쉽다, 이건 쉬워. 내가 최고다. 나야나. 내가 최고다. 나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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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가사를 불러주거나 제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거나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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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. 아니야, 볼링놀이가 뭐야? 뭐야? 볼링놀이가 뭐야? 제목을 말씀하시거나, 여기 가사를 다 얘기하시거나. 제목을 불러주 sacrifices. 제목을 무슨 말씀하시거나, 여기 가사를 다 얘기하시거나. 오늘 밤, 나 제목을 모르는데 큰일 났네. 나 제목을 몰라. 조용히 하세요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.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. 너야 너, 너야. 뭘 찍어. 나 제목을 몰라. 야 웃기다. 아니 이게 제목을 몰라. 제목은 나야나. 제목은 나야나. 나 제목을 계속 얘기하면서. 나 제목을 계속 얘기하면서. 나 제목을 계속 얘기하면서. 웃기다 웃기다. 웃겼어 웃겼어. 제목을 지금 30분도 넘게 얘기했어. 아니 뭐 하는 거야. 아니 제목. 나야나인지 몰랐어? 그러니까 제목이 나야나예요? 너가 모르는 거야. 나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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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